왜 몰랐을까요? 진하게 하는 게 유행 아닌 유행이었던 그때 메이크업과 지금 비교해보니까 아주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거의 정착했다시피 부드럽고 깔끔하고 고급적 보이는 제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확실해진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오늘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 예뻐진 이유, 고급적 보이는 방법, 한 끗 차이 메이크업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쓱 한 3, 4년 전에 제 영상을 보는데 그때 메이크업과 지금 비교해보니까 아주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스타일에 좀 더 맞는 화장법을 찾았고 제가 추구하는 이미지가 확실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화장을 잘하는 거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이 뭔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뭔지 이걸 스스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 화장과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바꿨을 때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 다섯 가지로 탁탁탁탁 정리를 해봤고요. 설명을 쭉 드리면서 중간중간 야무지게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눈썹입니다. 아 눈썹, 이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한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 우리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다 할 때 뭐 눈썹을 다듬으라거나 눈썹의 디자인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 말을 하는지 너무너무 알겠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면 저는 눈과 이 눈썹 사이가 좀 좁고 상대적으로 중안부가 조금 긴 편이에요. 근데 예전 영상을 보면 대체적으로 눈썹이 짙고 두꺼웠어요. 확실히 인상이 강해 보이고 묘하게 더운 느낌이 나죠. 전 개인적으로 제 이미지가 좀 더 부드럽고 깔끔하고 고급져 보이는 느낌을 추구하는데 여기 눈썹이 짙고 두껍다 보면 전체적으로 좀 화려한 인상을 주거든요. 게다가 눈썹과 눈 사이가 좁아지니까 중안부 보안이 전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밝은 아이브로우 카라로 이 눈썹을 염색하거나 아니면 셀프로 혹은 미용실에 가서 눈썹을 무조건 연하게 염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진짜 역대급으로 연하게 염색을 한 번 했는데 그걸 인스타에 올렸더니 너무 많은 목록자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연한 눈썹이 잘 어울리는구나 하고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전 집에서 셀프 염색할 때 이 엔트로피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이게 방법도 쉽고 결과물도 항상 만족스러웠어서 이것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우 카라는 이거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베이지 완전 추천드려요.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직접 본품을 바르기보단 스크류 브러쉬에 제형을 좀 덜어서 묻힌 다음에 발색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눈썹도 약간의 아치형으로 예전보다 끝쪽을 얇게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눈썹으로 시선이 덜 가서 더워 보이는 느낌도 없고 전체적으로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더라고요. 확실히 저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이런 분위기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눈썹 염색을 거의 필수적으로다가 추천해드리고요. 저처럼 눈두덩이가 조금 좁으신 분들은 이 두꺼운 눈썹을 조금만 얇게 그려도 이 답답한 느낌, 더워 보이는 느낌이 한층 더 보완이 될 거예요. 다음은 컬러 렌즈인데요. 미리 구구절절 혀가 조금 길어지자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좀 아이 메이크업이 화려하고 진하게 하는 게 유행 아닌 유행이었던 그래서 아무튼 저도 그게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때였어요. 그리고 저도 워낙에 메이크업에 관심도 많고 이 색감, 저 색감 화려하게 써보는 걸 좋아해서 컬러 렌즈를 되게 다양하게 꼈었거든요. 그렇다고 막 맨날 꼈던 거는 절대 아니지만 막 톤 따위 다무시하고 퍼스널 컬러 다무시하고 파란색, 핑크색, 초록색 이런 거를 엄청 많이 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컬러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래픽, 그리고 직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뭐 컬러도 이미 화려한데 직경도 막 크고 그래픽도 막 너무너무 화려한 그런 렌즈들을 많이 꼈었죠. 근데 딱 봐도 아시죠? 저는 그렇게 직경 크고 화려한 그래픽이 어울리는 뭐 눈이라든가 이미지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화려한 렌즈들을 잘 소화하시는 분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는데 저는 눈이 이렇게 가로로 긴 편이고 그렇다고 위아래로 큰 동그란 눈이 아니라서 직경이 크거나 좀 화려한 그래픽의 디자인을 꼈을 때 엄청 개눈 같아 보이고 그 눈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막 아이 메이크업 하나도 안 보여 버리는 그런 눈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다 그렇게 메이크업도 조금 진해지고 덜어지면서 그런 컬러 렌즈는 거의 착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여전히 브라운, 그레이 이런 컬러의 렌즈들은 메이크업에 따라서 종종 착용을 하곤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그래픽이랑 직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착용 중인 거의 정착했다시피 데일리하게 좀 자주 끼는 이 렌즈가 오렌지의 시오 초코브라운 컬러인 것 같아요. 이게 직경도 12.9였나 뭐 13으로 그 눈동자 외곽 라인도 거의 없는 정말 제 동공과 흡사한 그런 디자인이라서 꼈을 때 진짜 자연스러워 보여요. 다들 낀 줄 잘 모르실 텐데 약간의 훌라 현상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데일리로 꼈을 때 제 눈에서도 아주아주 자연스럽게 잘 융화가 되는 그런 렌즈라서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도 촌스러워 보이지 않으려면 내 눈 크기와 잘 맞는 그런 직경의 렌즈를 내가 끼고 있나 내 이미지와 내 톤과 잘 어울리는 컬러의 렌즈를 끼고 있나 한번 잘 체크해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미지와 안 맞게 내 눈의 그런 모양과 디자인과 전혀 안 맞게 너무 과한 튀는 렌즈를 끼게 되면 제가 말했던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 고급진 이미지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꼭 한번 필수로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예전과 정말 많이 바뀐 게 바로 제 립 메이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작년부턴가 오버립 펜슬 그리고 립 펜슬 이런 게 대대대대 히트를 치면서 그냥 전국적으로 오버립 연출이 유행이 됐잖아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딱 확고하게 가져가는데 이 오버립 연출이 정말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저는 중안부가 조금 긴 편이고 그리고 인중도 살짝 긴 편이에요. 근데 이런 점들을 가장 쉽고 빠르게 보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오버립 메이크업이거든요. 이제 이거 없이 저는 화장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달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항상 제 입술 라인을 따라서 립을 그렸다거나 약간의 스머징 정도만 했지 요즘처럼 이렇게 아예 입술을 재창조하는 오버립 메이크업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윗입술의 아랫입술에 비해서 조금 더 얇은데 특히나 이 윗입술을 좀 더 도톰하게 위로 올려주니까 인중도 짧아보이고 그리고 중안부도 같이 짧아보이는 효과가 생긴 거죠. 근데 그때는 이거를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살짝 민망하지만 주제가 주제인지라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전부터 우리 문독자들이 제 입술이 하트 모양을 닮았다고 이걸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감사하게도. 게다가 제가 입술 자체는 좀 전체적으로 도톰한 편이긴 해서 딱 시선이 립에 가게끔 했을 때 정말 반응이 항상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워낙에 입술에 조금 힘을 줘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오버립 연출로 입술 크기 자체도 키우고 입꼬리도 살짝 올리고 컨투어링으로 여기 그림자도 넣어주고 하니까 입체감도 생기면서 제 얼굴에 그런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를 좀 더 강조를 해주니까 이목구비가 확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추천 당연히 해야겠죠. 우선 하트 퍼센트의 도톰 무드 립 펜슬 크리미 핑크 그리고 오트베이지 이거 두 개 없이 저는 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딱 잘 어울리는 가을 컬러로는 노베브의 컨투어 포인트 듀얼 립 펜슬 이 브릭 베이지 컬러가 정말 뒤집어집니다. 저는 오버립 펜슬의 정말 큰 수혜자라서 단점은 보완을 해주면서 강점은 살려주는 그런 일석이조의 고마운 제품들이라서 이건 아마 평생 가져갈 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바로 언더 메이크업인데요. 이게 또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3, 4년 전 예전에는 볼살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고 그리고 이런 옆광대 밑에 패임도 거의 없어서 그냥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얼굴형이 이렇게 긴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근데 이 주관부를 짧아 보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눈 위가 아닌 눈 밑부터 입술 위까지 여기에 여백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더 메이크업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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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들여서 하는 편인데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먼저 첫 번째는 언더에 약간의 붉은기나 밝은 컬러의 섀도우를 얹어주는 거예요. 그럼 눈 밑이 좀 더 볼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백이 채워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빠질 수 없는 애교살입니다. 전 보통 컨실러나 조금 밝은 섀도우로 1차적으로 애교를 밝혀주고 그다음 펄 입자가 너무 두꺼운 것보단 좀 자연스러운 쉬머한 텍스처로 좀 굵게 발라줍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거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호 샤이닝 있는 이거 너무 유명한 템이죠. 얘가 정말 쉽고 빠르게 애교살을 밝혀주는데 또 너무 예쁘게 애교살이 만들어져서 이거는 정말 제 파우치 디폴트 템이에요. 마지막이 바로 이 언더 점막 라인 아래 음영 컬러를 좀 진하게 넣어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내 언더 점막 라인보다 좀 더 아래에 음영 컬러를 넣어서 밑트임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럼 눈이 더 아래로 확장되면서 원래 내 눈은 여기까지였는데 여기까지 같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언더 마스카라도 무조건 꼭 꼭 필수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 아래가 전체적으로 음영도 올라가고 밑트임 효과도 생기고 좀 입체감이 생기니까 눈이 커 보이는 효과는 물론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단점까지도 잘 보완을 해주는 거죠. 저는 이 언더 메이크업과 애교살 메이크업은 정말 정말 공들여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예전에 비해서 요즘엔 메이크업의 그 전체적인 선을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게 연출을 해준다는 건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방금 앞에 쭉 말했던 네 가지가 여기에 조금 조금씩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엔 화려한 화장이 유행이기도 했고 좀 더 눈에 튀어 보이게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이 되게 뚜렷하게 제가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썹도 굉장히 짙고 두껍게 연출했는데 요즘에는 컬러도 좀 빼고 부드럽고 연하고 얇게 그런 식으로 브로우를 그리고요. 립도 진한 컬러를 바를 때는 제 입술 라인을 똑 따서 그린다기보다는 오버립 연출로 좀 스머징을 해서 자연스럽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또 바뀐 화장법은 저는 요즘에는 거의 아이라인보다는 마스카라로 눈을 강조해주고요. 뭐 라인을 두껍게 그린다거나 언더 점막을 꽉 채워서 아이메이크업을 연출하면 되게 답답해 보이고 별로거든요. 라인은 얇고 그냥 끝꼬리만 빼주는 정도로 그리고 그리고 대신 마스카라를 확 올려서 눈구기를 키워준다거나 좀 더 또렷한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조금 화려하게 하고 싶다. 진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그런 인조 속눈썹을 두껍게 붙인다거나 라인이 강조된 아이라이너를 굵고 길게 빼지는 않고 차라리 섀도우나 블러셔, 립 이렇게 선보다는 색감들을 화려하게 선정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물론 당연히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날에는 하죠.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갖고 하고 싶은 이미지가 조금 부드럽고 깔끔하고 고급진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 데일리 메이크업은 이렇게 한다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반대로 우리 몽독자들이 나는 좀 아이돌 느낌 나게 화려하게 뭔가 탁 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났는데요. 3, 4년 전 영상 이렇게 딱 보니까 아, 뭐 귀엽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이미지 안 맞는다. 약간은 뭔가 촌스럽다 하는 그런 메이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 메이크업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 좀 오목조목 몽독자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